좋아요와 구독 이번판 목표는 10킬 7킬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낙하산, 고도, 속도, 완벽 각도까지 완벽하다 하지만 총이 없었다고 한다 3조끼다 조젓반 다행이다 들어가서 가방을 먹는다 조끼도 먹는다 움프도 챙긴다 아니다 움프는 구렙 터졌으니까 바꾼다 나는 벡터맨이다 벡터가 2장 으아아악 사이가 온다 살려줘 살려줘 오 그렇지 살았다 정말 다행이다 사, 사이가 주충을 먹었다 다시 한 번 벡터럭 구두캠프제패를 나서 본다 틀린다 1층인 것 같다 계단에 왔다 안녕 말하면서 쏘는 건 역시 힘든 것 같다 너무 아깝다 한 번만 더 난데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9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있으면 피부 많이 안 좋아지지 않나요? 나의 피부 비결은 잘 안 씻어서? 피부에다가 폼클렌징을 그렇게 자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적당한 세수화? 몰라 그냥 많이 자서 그런가 봐 세수는 해 세수는 하는데 하루는 폼클렌징 하고 하루는 폼클렌징 안 해 아 피부 비누가 더 안 좋지 얼굴을 비누로 씻는 게 제일 안 좋아 왜냐면 폼클렌징이 나온 이유가 비누는 필요한 선포구야 다 씻어 다 씻는다 그러던데 그래서 남자분들도 비누로 세수하는 거 진짜 안 좋아 거칠어지고 낙하산이 보인다 얘는 빠르다 큰일이다 내 주변에 총이 없어 좀 더 가자 없어 안녕 빵 장전 다시 빵 빵 먹고 싶다 여기는 있다 빵 나이스 빅이다 아니 얘가 안심했을 때 조졌다 빵 빵 빵 와 나이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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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하나 둘 둘 둘 반해 반해 반 셋 빵 빵 빵 와우 나이스 빵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바닥 나는 펌프 마스터 이게 뭐야 ㅋㅋ 이게 뭐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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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에 힘을 빌어서 파밍은 했지만 여전히 구상은 없다 ㅋㅋ ㅋㅋ 알ましょう 사람이 왔는데 ㅋㅋ ㅋㅋ 암흑 야으 ㅋㅋ 간다. 가자. 원효일까지 하자. 양광으로 죽었어. 아 아까 전에 구상은 못 봤어.